자꾸 의형료보다 더 커요 다른 애들이 다 갈수록 커질거야 그게 아니라 저희 밑에만 유독 커요 저희 밑에만 유독 커요 그 밑에는 또 작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가끔 키 작은 애들 있잖아요 1학년 교실 지나가기가 없었대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니까 백반스가 깜장색이지? 백반스가 깜장색이지? 다들 말합니다 왜? 이게 어딜 봐서 고등학생 아이에 참 그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